저는 찬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주 하는 찬양인데요. 당신의 향한 노래 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빨간색 기도공동체 성가가 있는데요. 418번 당신을 향한 노래 있거든요. 그거 같이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할게요. 아무리 멈춰진 것 같아 그는 강운소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답변에 대해서는 당신의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며 참 좋다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앞보다 그대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더라 내가 너를 이겨요 기껏 하도라 그 너를 사랑하더라 사랑해요 주목해요 당신의 마음을 매우 위해 사랑을 드려요 아직 모르니까 하늘에서는 당신은 괴로워있었죠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며 참 좋다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앞보다 그대 내 손으로 창조하였더라 내가 너를 이겨요 기껏 하도라 내가 너를 사랑하도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목해요 주목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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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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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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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